안녕하세요. 장손의 손녀이자 K장녀 미화 역을 맡은 배우 김시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장손의 듬직한 손녀사위 미화 남편 제오 역의 배우 강태우입니다. 장손은 식구들 저마다의 풍부한 이야기가 담긴 영화로 누구나 공감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는 인물들이 가득한 영화입니다. 우리 가족과 꽃 닮은 한국적인 가족의 이야기로 가족에 관한 추억과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입니다. 뭉치면 살벌하고 흩어지면 살만하다. 뭉치면 살벌하고 흩어지면 살만하다. 가족들과 함께 보기 딱 좋은 영화 장손 9월 11일 극장에서 만나요.